측정 곧 어때요? 끝났어? 2시까지 사장님 아침에 몇 시에 열어요 8시 반부터요 그전에 예약을 받아서 일찍 오셔가지고 대기표 받으시면 되요 8시 반이 이게 차 타임이에요 늦어도 7시에서 7시 반까지는 오셔야 8시 반 타임 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아 알겠습니다 예 8시 반 시작하니까 4 5분 전까지만 와 주시구요 예 시작 3번 예 알겠습니다 5 4 으 예 으 에 aprende 고춧가루 우리는 갈씨 두 개로 나왔어 아까 예약할 때 여기에 또 1부에서 2부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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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에 2분만씩을 했을 때 네, 2분에 1분에 먹었을 때 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그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이 기회를 받을 때 그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많이 먹었을 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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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나 먹어? 많이 해지면 잘해 항상 생선에만 방팔을 치즈 빨간 고기 갱선 눈깔이 아이고 여자아이들 청소하대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으 will 咭 예 예 예 아 Gre 예